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신IO 오신 게임미 오신 거 오신 거 세 확인해 주세요 리사아아랑은 와유 왜 헛 CPU 에이는 콜라 옵은 제가 아아 고맙습니다 왜 다 아아 와우 리사아아야라고 이거 진짜 맛있어 롤시 겨울이 엔지배 와예 쿨 러 아직도 못 골랐어요? 제? I have something to ask. Have you met before? 오 마이 갓 못 돌아오면? 거기 갚아 이유가 막 다른 순간 이동인데 어디? 아니, 우리 모르겠다 처음에 롤시 겨울 때 언니가 순간 이동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쩍 중요해 리쩍 리사는 롤시 겨울 때 시간 기회는 또 다른 시대로 그냥 가서 살아 보고 싶어 나도 얘기 많이 했어 난 얘기하면 항상 순간이고 난 좀 재밌을 것 같아 이건 무조건 1층에 시편 원숲이지 나도 뭐? 이거 어려운데? 나도 좋아 좋아 음 나는 블링크는 1층 골랐을 것 같아 섹시 나도 왜 뭐 다 왔어 다 왔어 근데 밥 먹고 나서 달다구리 안 먹어? 딸이 문화 Żyd이 이거 왜? 귀요한 건 안 돼 아닌데? 얼마나 귀여운지 지켜볼꺼야 리사 하시장 터뜨려 두고 이승 아 왜 이렇게 하는거야? 세이 띵네 주야? 마야 마나 나 진짜 저는 요새 무서운 멘토로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수 키우! 하하하 링크 보고 싶었어 이거 어때요? 하이티드니츠 하이티드니츠 살짝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I love you 하이티드니츠 I love you 왜? 하하하하 너 어디서 가위나서 해 다시 보기로 한 번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주세요 하하하하 이 게임에다가 하이티드니츠 일주일 동안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하이티드니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도 시간 이걸 강조할 거라 이미 생각했을 거 평소에 갈려면 그냥 3시간 잡을 걸? 올라가다가 앉아서 동생? 힘든 거를 싫어하는 걸 알 걸? 아멘 저이 최고의 친구들 아멘 오오 오오 어렵다 이거 그래서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볼 때는 엔, 엑스, 볼펜, 코너 우리 동네 입 지금 올라가 약간 퇴근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어요? 내 생각에는 블링크면 진짜 많이 근데 이거 너무 재밌었어 그냥 하면 발라를 많이 안 들어봤잖아 플렉스? 아, 플렉스? 플렉스 시간이라 써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